춤, 춘춤! 축하합니다! 노래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자! 열렬한 노래방! 말 그대로 노래를 많이 알면 선물을 많이 받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물 소개해 주시죠.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리액셔부터 하겠습니다. 우원의 끼! 우원의 끼! 김치와 만두 세트!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홍삼 세트! 바디 리프레션! 자동 스팀 청소기! 반자동 에스프레소 무신! 반자동 에스프레소! 루어 낚시 세트!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의 끼 가겠습니다. 원의 끼, 이거 말이죠. 껍질과 씨째 다 넣어도 포도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 주세요. 아!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인데요. 모모 다 실바! 모모 다 실바! 이 모모가 가수 이름입니다. 정답! 정답! 빠꾸! 빠꾸해요! 삼바 여인? 아닙니다. 삼바다 실바인가요? 삼바다 실바! 삼바다 실바! 아니었죠. 다음 힌트를 보시죠. 정답! 정답! 룰라의 날개는 천사. 정답! 정답! 나 이제 알아 혼자 될 기분은 그건 착각이어서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가 성공! 축하합니다. 이야... 이야... 이게 한 일입니까? 이거 커피메이커로 바꿔달래요. 예? 물물교환 안 돼요. 물물교환 안 돼요. 이번에 좋은 거 갑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 상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 상품이에요. 샤워가 끝난 후에 샤워가 끝난 후에 어? 저기 올라가서? 이 판에 올라가면 음이온으로 청정바람이 나와요. 힌트도 나와요. 우산. 우산? 정답! 정답! 자 이주영 씨예요. 잃어버린 우산. 아닙니다. 아 잃어버린 우산 아니었어요. 두 번째 힌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힌트를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어렵나요? 예. 아 이게 뭐야? 이게 오늘 가사에 나오잖아요. 정답! 정답! 다시 한 번! 독도는 우리 땅. 나오세요! 아 너무 쉬운데요? 아 너무 쉬운데요? 아 너무 쉬운데요? 아 너무 쉬운데요? 정답! 우산국. 우산국. 맞아요. 우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반자동 가요? 그래요. 반자동.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저 핸서. 에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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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줄 스케어.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저 날이에요. 저 날이에요. 저 날이에요. 성인식. 정답! 정답 성인식. 박희순 씨. 제가.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10번을 외쳤어요. 정답부터 외치시라고. 성년의 날. 정답. 정답. 박희순 씨. 정답. 정답. 흥분하지 마요. 박지훈의 성인식. 정답. 나오세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 오늘도 기다렸어 기다렸어 요였는데 아쉽네요 정말 내 건데 에이 못났다 이주영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 동그란 거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 힌트 주세요 김미숙 씨 이문세 씨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정답 잠깐만요 59년 왕십리? 으응? 우와